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성탄절 저녁이죠.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또 많은 분들이 보내실 텐데 자, 이제 들뜬 마음은 가라앉히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웃들과의 연대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 한해도 일을 하다 숨진 산재 사망자 459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숫자, 이 불편한 현실도 숫자로 설명하기보다 또 사람의 언어로 노래를 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가수 하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두 분이나 스토리에서 웃기가 쉽지 않은데. 찔끄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싸우나? 밖에서 보니까 뜨겁더라고요. 위축되셨습니까? 그랬는데 들어오니까 좋네요. 우리 나가면 친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첨예한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실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하림 씨 하면 콘서트에서 노래 열심히 잘하시고 그다음에 출국,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런 곡으로 많이 뵙다가 오늘 사회적 이슈에 연관해서 또 모시게 됐습니다. 연말엔 그래도 공연으로 바쁘셨죠? 네네. 주로 가수들이 대부분 연말 되면 크고 작은 공연에 다들 불려다니죠. 그래서 대부분 축된 말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대목이네. 어제까지 하고 오늘은 다행히 일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담당 프로듀서 홍영기 프로듀서가 하림 씨를 모신다고 해서 이 대목의 큰 패가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하림 씨 음악 활동보다도 오늘은 하림 씨 하는 활동, 사회적 의미를 주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굉장히 폭넓게 활동하시더군요. 이게 소문이 이제 사실 요즘 하고 있는 활동은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한번 함께 노래 부르기 운동을 한 후에 이제 그만할게요 했는데 그 이후에 소문이 더 나가지고 요즘에 여기저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그런 중에 있고요. 오늘도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아서. 노동,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음악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 좀 뭔가 문제점들 알리기도 하고 음악은 이제 주로 위로를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주로 갔더니 소문이 나서 저도 또 가다 보니까 공부하게 돼서 또 그런 노래를 더 만들게 되고 최근에는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라는 노래를 9월 달에 이제 만들어서 그냥 함께 부르기 운동을 진행하고요. 얼마 전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부르기 운동을 하고 이제 마쳤죠. 그게 우사일 프로젝트인 거죠? 네. 우사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근데? 처음 듣셨죠? 네. 아이고 보도를 통해서 어제 열심히 보고. 약간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방송을 더 많이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국경 없는 음악회를 하셨던 곳이 그러니까 이제 라파엘 클리닉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것이 어떤 곳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이게 아마 시작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월드뮤직을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한국에 오는 이주 노동자들한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는 곳이 라파엘 클리닉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들에게 공연을 해주러 갔다가 제가 공연을 하는 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노래를 시키는 프로젝트였어요. 그게 이제 국경 없는 음악회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꽤 됐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한 3년간을 제가 그냥 혼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한 달 한 번씩 계속 음악회를 했었죠. 어디 클리닉이 어디 있어요? 라파엘 클리닉이? 그게 이제 성북동 쪽에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료 병원이죠. 네. 그래서 이주민 노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뭐 활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 노래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셔도 충분하시고 충분히 명성을 누릴 수 있고 예능이 다수 예능에 나오시고 하셔서 충분히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삶을 사실 수도 있을 텐데 부지라고 표현하면 좀 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어떤 노동의 문제 그리고 또 이주노동자까지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랄까요? 그게요. 그게 음악 하다 보면 공연 끝나면 좀 헛헛하고 다들 그러거든요. 방송에도 헛헛하고 또 이제 음악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에너지 다 쏟으시는 거잖아요. 음악은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음악가로서 뭔가 마음에 이게 이런 뭔가 헛헛함이 있다는 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이 또 세상에서 뭐 또 얼마나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음악가로서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들끼리는 해요. 이게 하는 일이 뭐... 시사 프로 하는 사람도 이게 시사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하는 듯이 과연 언니가... 한참 싸우려면 이거 해서 뭐하나 싶으니까... 그렇죠. 보기도 그렇습니다. 저렇게 싸운다고 달라지나? 막 생각했는데 저도 뭐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본질적인 고민. 그러다가 보니까 음악은 이렇게 사라지는 건데 이걸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저는 음악으로 뭔가 이런저런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일의 본질 그리고 또 추가로 저는 월드뮤직을 하는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국경원음악회도 기획을 하게 됐고 그리고 뭐 이겁니다. 과연 우리 음악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저는 쓸데없이 그렇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네요. 근데 음악이요. 저는 정치인이잖아요. 하루 종일 사실은 분쟁, 논쟁의 현장에 있는데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들어가요 집에. 근데 요새 이제 그 JTBC에서 싱어게인인가 하잖아요. 근데 그 밤늦게 하니까 그걸 이제 씻고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정말로 제가 그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듯한 느낌. 정화되고. 네. 그게 하루 종일 사실은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뭐 누구하고 논쟁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뭐 홍보하고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지친 영혼이 이렇게 휴식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전문가수들이 아니시고 젊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이시고 무명가수들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하림씨 같은 경우는 그런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음악이 무슨 의미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저 같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해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한 우리 내부에 좀 또 첨예하게 또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방송 출연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대스타가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무명가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모두 다 음악이라는 거죠. 음악. 근데 그렇게 좀 크게 생각을 했을 때 음악가들은 본질적으로 아마 이런 고민들을 품고 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래운동 같은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음악이 원래 주는 그 위로의 기능을 저도 음악가로서 더 느껴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TV 나가서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저의 직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이것만이 나의 직업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주를 혼자 하고 또 친구들과 노래를 하다가 서로 친구들끼리 그런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프로젝트도 만들게 되고 하는 게 음악가의 일인 것 같아요. 네. 하림씨 어떤 그 아주 높은 생각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싱웅웨인이라든지 아 네. 옛날에 또 무한도전도 몇 차례 나오셨던 것 같고. 방송활동은 제가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불러주시면 열심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중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노래를 불렀던 순간이 그래도 대중 가수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그걸 유지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는 하림씨가 최근에 또 좋은 기획사를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저에 대해서 그것까지 알고 계시네요. 그 또 본인만의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야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본인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왜 나를 안 데려가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좋은 기획사 나오시고 본인이 활동하시고 이렇게 막 노동자가 찾아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때 보통 회사 다니다 퇴사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저는 용기가 없어서 21년째 다니거든요. 지금 회사는 좀 나오기가 꺼려지죠. 제가 지금 아직 50전인데요. 또 그때 처음에 한 번씩 퇴사하신 것 같지는 하잖아요. 저도 그런 의미로 퇴사를 한 것 같고. 아 그런 의미로. 네. 그 정도입니다. 퇴사 느낌이었군요. 맞아요. 숙소설 나오실 때. 네. 그 정도 느낌이고. 그런데 다만 이제 뭔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사실 제가 고른 게 우사일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너무 그리고 의미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함께 부르기 그 프로젝트를 저와 정말 친구들끼리 정말 십시일반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들고 나서 크지도 않았지만 침대에 탁 누우면서 제가 혼자 스스로 얘기를 했대요. 아 행복하다. 의미. 의미. 다들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모님을 별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죠. 애를 쓰죠. 애를 쓰죠. 응원하죠. 응원하죠. 아 결혼 잘하셨네. 찾아가는 음악회 하셨었는데 그래도 음악가로서 아티스트로서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아 나 이거 찾아가는 음악회 잘했다. 아 일단은 국정원 음악회의 말씀 좀 더 드리자면요.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노래를 시키는 일이 사실 가능하지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림시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었을까? 다른 나라를 많이 다녀셨고. 그런 어떤 다문화의 이질감도 없으시고. 저는 일단. 잘 합치시고. 저는 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음악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우리나라 같은 곳이 더 노래를 안 하려고 하지. 다른 곳은 음악을 휴대폰으로 듣기보다는 같이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맞아요. 선교사님들 보면 아프리카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곳들이 놀 때는 노래하고 놀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경원 음악회 할 때 이주민들 노래 시켰을 때 단 한 명도 안 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로 어느 나라 어느 쪽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일단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많이 오시고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우리나라로 그렇게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노래를 좀 한 곡 시켰는데 두 곡씩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키스탄 이런 쪽은 춤을 또 추십니다. 곁들여서. 어떤 노래를 합니까? 궁금한 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본인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본인이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반주를 찾아가지고 그분들께 인터뷰를 잠깐 한 다음에 잘 지내는지. 그리고 가족에게 이제 편지를 한번 영상 편지를 남기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시키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물론 뭐 집 생각도 나고 이랬던 적이 있지만 여행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분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노래를 부르면요. 마음이 확 다들 풀어지고 여기저기 아프셔서 오셨는데도 이제 웃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신기해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3년간 계속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하다가 다친 사람 힘든 사람 만나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그때 이제 그 샘물 쓰지마라라는 노래가. 2020년에. 그 노래를 만들어달라고 프로젝트 퀘스천이라는 그 어떤 사회운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네. 저한테 의뢰를 했고 저도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만들었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샘물 쓰지마라 이게 2020년에 당직 용광로 사고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음원을 발표할 때 그때 참여하셨던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제가 곡을 썼어요. 근데 사실 그런 노래를 그 만들려고 가수들이 잘 뭐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막 정파성을 막 딱지를 붙이려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일 때. 붙일 수도 있죠. 네. 그게 이제 법을 그때 당시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한창 만들었는데 저 그 이슈를 모르고 만들었다가 약간 여기저기서 악플도 좀 달리기도 하고 마음고생을 했긴 했는데 그것도 또 자꾸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내공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매일매일 새롭던데 악플은. 스스로 이제 그거를 이제 뭔가 옳고 그르다는 거에 제가 스스로 거기에 갇히다 보면 저도 막 싸우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당연히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정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워졌다. 네. 당연한 거고. 그걸 모르고 있는 그런 세상인 거고 아무래도 좀 이제 알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공부도 하고요. 해외 사례도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네.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노래를 만들어 왔었죠. 사실 사실 자주 만나야겠어요. 악플 듣고 저는 분노해갖고 이거 틀리나 허위사실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저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세상에 싸우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제가 악플을 다려고 했을 때 우리 아내는 되게 힘들어해서.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지. 하지마는 거 지우라고. 아. 이거 지우면 내가 뭐 같이 싸움에 휘말리는 꼴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겠다. 그냥 그래서. 그래서 뭐 그냥 했고. 그렇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노래를 만든 게 이제 우사일 프로젝트였죠.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거 이제 프로젝트고 이제 3년 전 그샘물 쓰지 마라. 그 프로젝트 함께 했던 사회적 교회 프로젝트 퀘스천과 함께 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하고 그샘물 쓰지 마라 부르다 보니까 그 이슈는 또 저에게 잘 안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뭐 용광로나 혹은 이런 험한 환경에 노출될 일이 없으니까. 대부분 저희는 뭐 만나는 사람들은 뭐 배달하는 사람들 택배기사분들. 근데 사실 그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데 저만 가슴 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아. 아. 지금 그샘물 쓰지 마라가 문제가 아니고. 저 분들이 더. 일반적인 노동의 현장에도 아픔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샘물 쓰지 마라 때문에 여기저기 행사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앉아있다가 보니까 아. 계속 제 손가락이 꿈틀꿈틀 하면서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노래 가사를. 가사를요. 가사를 직접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고. 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놨다가 발표할 타이밍.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고 싶긴 한데. 긍지긍지긍지긍한데 타이밍을 이제 못 잡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이 한 번 크게 힘드셨잖아요. 맞아요. 교사들이. 근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아. 나도 모르게. 그때 9월 7일인가. 선생님들. 49제 때. 그때 조그만 선생님들의 모이는 행사에서 강연과 노래 해주러 갔다가 그냥 그 노래를 부르고. 이제 선생님들 이 노래를 부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내 친구에 SNS 올리고. 저도 모르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앵커님. 근데 우리 노래 안 들어요? 아. 두 팀 타이밍이죠. 지금 원래 앵커 출신이셔서 노래의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십니다. 이 얘기 지금 시키려고 하셨어요. 제가 피아노 치면서 해두면 좋은데 이게 시사 프로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MR이 돌아다녀요. 아. 예. 받아달라고 했는데 나오면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MR을 우리 감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MR을 준비해 주실까요? 예.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말에 이 노래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면 엄마 가슴 무너지고요. 집에 못 돌아가면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네. 아유. 어떻게 하면 좋죠? 박수 받기에는 좀 부끄러운 노래인데 일단 1절은 여기까지고 2절에는 가사를 읽어주세요. 저녁에는 집에서 쉬고 휴일에는 여행도 가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왜 나는 어려운가요? 이렇게 되는 노래고요. 여기까지가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노래는 한 개가 있잖아요.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진짜 서정적이고 너무나 좋은 곡이다. 서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렇게 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노동 관련 가요는 추진적이고 많이 그랬죠. 약간은 좀 팔목 걷고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모든 가장들과 모든 가족들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는 택배도 잘 못 시키겠고요. 그냥 내가 가서 사와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가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게 날씨 좋을 때 뭔가 이게 노래라는 게 이게 사람들한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말로 막 하면 잘 안 들어오는데 노래로 하면 들어오잖아요. 저도 그 힘을 또 알아서 좀 사람들이 좀 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부드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린 씨 노래가 그거 보면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하시니까 더 가슴을 그냥 확 장변현 사장님이 저는 정말 마음에 와닿던 게 제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투트랙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악적인 영역이 있으시고 사회적인 공헌과 문제의식을 갖고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시는 느낌이었는데 음악을 고민하다가 사회의 어떤 이슈나 의미 있는 지점까지 가 닿았다는 말을 듣고 더 음악이 진정성 있게 와 닿았고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일입니다. 우리 김종혁 저 비디님께서 어떻게 아니 가사가 일단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크리스마스날 들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날도 정탄절이고 축복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가족이 모여있지만 지금도 아마 일하시는 분들 가족과 함께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노래를 들으니까 더욱더 가슴이 좀 뭉클하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귀한 자리에 노래를 또 들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게 이 노래의 힘인 것 같고 저는 아까도 음악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 많이 하죠. 즐거운 자리도 부르고 또 뭐 춤도 춤에서 부르고 하는데 다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뭔가를 이렇게 마음 움직이게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즐거움을 주는 거는 저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잘 하시는데요. 아니요. 잘 못해요. 그래서 촉촉하게 해주시는 만약에 거기 했었으면 제가 지금 TV 나가가지고 예능에서 근데 거기는 저는 약간 좀 움츠러드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제 주변 친구들 그리고 그냥 살아왔던 그냥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가 저를 이런 노래를 부르게끔 만든 것 같고 이것도 음악이 하는 일이고 맞아요. 저는 주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즐거운 노래밖에 못 부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 그 부럽죠. 저는 부러워요. 부럽군요. 부러워요. 아니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민망해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 민망함을 뚫는 게 3집이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하림 씨 3집 계획 어떻게 됩니까? 팬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3집 계획. 저기 너무 저기 팬 여러분 너무 음악을 일찌위지 3집으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그냥 음악가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노래도 우리 팬 여러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음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뭔가? 어떤 프로젝트가? 아 일단은 제가 그 바다를 좋아해서요. 바다? 네 그래서 바다 스포츠도 좋아하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 고향이 해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다가 할머니의 바다라는 또 프로젝트를 해서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노래도 좀 해주고 아 하림답다. 그 얘기 친구들도 하림답다 그러지 않으실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만 좀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좀 하고 저는 이제 관심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뭉클하고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아마 다음에 하지 않을까? 바다 환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머니들 노래를 수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국어학자들은 맞아요 맞아요. 그 옛날 방원들이나 오래된 게 수집하죠. 자꾸 사멸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녀들의 노래라든가 노동요 같은 것들도 보면 굉장히 소중한 노래들이 많아서 음악적 영감을 좀 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각자들 다들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음악 많이 인생에서 즐기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프로젝트 퀘스천과 함께 우사의 싱어롱 콘서트도 이어졌는데 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가족들 사랑 이란 단어가 와닿았는데 네. 여러분들 일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도 있고 다 하지만 그 일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일하다가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적당히 적당히 일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와 감동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가수 하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